안녕하세요. 송신기 경계 있네 경계 천천히 들어가야겠다 올라올 수가 없어 무서워서 경계 스나이퍼 경계 중앙이병 한 명은 여기다 숨.. 이 정도 숨죠 수류탄이 있으니까 나쁘진 않은데 중앙이병 들어가볼까? 아씨 저쪽에 있었네 세 명 아 스나이펜 보입니다 해드샷 아 6등밖에 안 들어갔어요? 별론데 경계는 아니지? 경계인가? 미사일 로켓 아 로켓 쏘기엔 좀 애매하다 스나이퍼 일부러 움직여볼까? 움직이면 안되겠지 여기 마지막이라 일부러 나와보자 이쪽으로 어 안쏘네 우측애들 먼저 잡고 피 2나마는 임.. 아 수류탄으로 잡을 수 있나? 아 아 거기 간대요 오케이 자 마크 한 명은 중화기를 이쪽으로 이동해서 그래도 안보여? 경계 스나이퍼 이쪽으로 잠복 중화기 아 우리 좀 잡히는거 아닐까? 경계 조심해야겠는데 도기평이랑 맞아도 아프진 않은데 나온다 경계 하나 잡히나? 대령한테 아야 문을 부셨어 벽을 부셨어 내가 엄폐하고 있는데를 까댐 아 저게 씨 아군이야 적군이요 치명타 입었어 아 씨 어 나 죽겠다 어 피했어 셰트 스나이퍼 하나 피해 엄청 많이 입었죠 9대M 입었네 아 돌기병 들어서 쓸어버릴까 그냥 아 짱나 로켓 로켓 아 75을 빗나간다고? 아.. 수류탄이 음.. 안된다 경기 도망가네 어우야 아퍼아퍼 나만 쏴 아이씨 치사하게 연막 펴줬네 로켓 총 생기고 뭐고 다 부시면 안될까요? 도망가네 안 부서지는데? 한명올라갈까 위쪽으로 치료해줘야 겠다 죽기잖아 너무 많이 맞았어 나만 싸가지고 여기 연막 프로젝트 하는건 지원병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어딘가 있습니다 한번 싸 볼까요 미사일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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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 잡혀와라 스나이퍼 아우 샷권 맞았네 1댐 남았어 나잇샷 스나이퍼랑 이동하고 못설거 아니야 오케이 지원병도 하나 있다는건데 또 뿌려줬어 여기있네 여기 어디있네 저기 또 나타났어 스나이퍼 하나 난리가 났는데 돌격병인거 같고 위층 위층 아 위층에도 나왔어 이씨 이거 어떻게 잡지 잠깐만 런 앵건을 쓰고 차다 위로 올라가자 런 앵건을 쓰고 위를 내가 확보를 해주고 이놈을 잡자 이놈을 잡자 이게 훨씬 나은거 같아요 위를 돌격병으로 장악을 해주는거지 속사 죽어 이놈아 어딜 위에 드랍을 한방 더 나잇샷 요거는 파쇄를 한번 날려서 이놈을 잡고 아 우리 아군이 맞잖아 스으으으으 음.. 수류탄 로켓 여기 어디있을거에요 그냥 쏴버리자 여기 어딘가 있을거야 음 여기있지, 여기있잖아 왼쪽에 음... 저격병도 위로 올릴까? UN을 어차피 확보했으니까요 못 올라가네요 못 올라가지 이놈이 막고 있어서 그런가? 여기 확보해야 되고, 여기 확보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딥니까? 저기 무한대는 아닐텐데, 무한대로 나오진 않을텐데 페르몬... 저기있구나 치료하고 있네, 이리와 완전한 한패 아 여기도 있어 지원병이 아까 그 돌병이 아니라 지원병이었네 아이씨... 게임 좀... 매너있게 하지... 짜증나게 하시네... 파쇠로... 파쇠... 파쇠로... 슬로퍼 나 샷 자식아 으흠 어어? 저 병이야? 죽지마 안 돼 허어어 지금 맞추는 슬로우모션에 대해 깜짝 놀랐네 오우 뭐야 왓더? 오우 쉿 깜짝이야 핏나갔어 아이씨 번총빛 나가고 파쇠? 야 이거 너무하잖아 잠만 어... 아... 각이 안 나오는데 스으으으으으으으... 추가der Th deux V 눈앞에 할 수 있는데도 달려 이거 안맞길 바래야되겠다 안맞길 바랍시다 뻘짓하게 바랍시다 AI가 아 위에도 하나 나왔네 어? 해킹한다 어우씨 아우야 고생한다 너 고생한다 고생해 오 빛나감 몸발 날리네 한마디만 더 빛나가면 안 쏘는거 같은데요 아 이거 연막 엄청 뿌리네 빨간것들 그만 뿌려 짜증난 놈들아 치료하고 있고 또 나온다 아 얘만 죽이면 돼 천천히 갈걸 어 뭐야 우측에다 나와요? 너무 많은데 뭐야 쓰.. 너무 많은데? 어 쓰 망했는데? 어 뭐야 이건놈 이놈 뭐야 두 명이야? 너무하잖아 이거는 파쇄 파쇄 아니 이거 왜 안맞.. 얘들 왜 안맞았지? 헤드샷 헤드샷 무뎀 잡았고 아이씨 아이씨 안좋아 술탄 아이씨 히 히 이번엔 히 히 히 히 통화 히 히 히 힛 히 히 힛 히 페라 뭐야? 스냅샷인가? 어 빛나감 어우씨 치료 야 이거 너무하잖아 완전 위기인데 지금 치료? 아이씨 움직여 어 내려왔어요? 어 어우씨 제압됐는데 이놈을 속사 속사 안돼? 왜 안되죠? 욕댐 한번더 죽었고 아 이 거지들아 야 이 거지들아 죽어 스나이퍼 나이스샷 경계에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나도 겨 재장전 경계 45% 잡았고 1%는 못 맞추겠지 56% 아이씨 빛나갔어 권총으로 짤짤이 수류탄 짤짤이 아이씨 권총 진짜 안맞네 해킹 두턴 한턴 해킹 한턴 빛나감 빛나감 완원패랑 맞지 않아 얘도 완원패야 빛나감 빛나감 어 수탄 아이씨 또 빨강이 아이씨 그만 좀 뿌려라 이놈을 어떻게 잡지? 권총으로 바꾸고 속사 아이씨 아이씨 안죽어 안죽어 어떡하냐 나이스샷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나 그럼 경계하는게 낫겠다 수류탄 엄폐 깨주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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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씨 아이씨 그런데 전투전문가 터졌다 근데 권총이야 아이씨 아이씨 여기 해킹한대요 송신기 됐어요 근데 해주세요 에 뒤에 있거든 우리 편이 근데 큰일났다 재정전으로 할걸 아예 핏나감 어우 지금 출발했어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봐 수류탄 총알이 없어 숨어서 치료해야지 죽을뻔했어 아이씨 아이씨 코앞에 100% 아 아까 권총봉 맞췄어도 죽었겠다 넘어... 넘어왔는데 수류탄 한 번 더 던져볼까 벽 뒤로 벽 뒤로 아... 이거 데미지 입을까? 안 입겠지? 던져볼께요 우선 제발... 아우 안 입었어 대신 뚫렸어 벽이 그러면... 내가 일루스탄 던지면 되지 그러면... 내가 일루스탄 던지면 되지 막 달려와 누군데 이거 돌고돌 달려오는거잖아 일루와이씨 런앤건 니다 죽었어 이젠 어디를 막... 내려왔냐 변개도 안하고 죽고 싶은 게로구나 죽고 싶은 게로구나 일루와이씨 1대1이야 맞짱이야 맞짱이야 맞짱 권총으로 막 다 날려야지 처형이다 이놈아 휴우 죽을뻔했네 죽을뻔했어 어우... 갔는데 거기 3마리가 있어가지고 4일 부상 치명...어우... 병장이 소위 소위도 올라간 샘 칩이자 9일 칩명상 예...어우... 병장 침득 죽이는 위치 선정 어... 소생 펜이 레벨 1등이 감소했대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익설트나오지 않나요? 익설트나오지 않나요? 익설트나오지 않나요? 미국 미국에 있다는거 같은데? 아닌가? 잠깐만 X표시가 아닌데잖아 프랑스 아니면 독일인데? 자자 동쪽에 있습니다 냉전의 주요국 두개가 없습니다 둘 중 하나요 둘 중 하나요 정보... 스캔? 50원이니까 프랑스 한번 스캔해보자 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셀트 그러면은 이번에 들어왔으니까 아예 중국까지 한번? 영국, 프랑스, 독일 셋 중에 하나네 비밀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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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국에 중국에 누구 보내지? 신병 보내자 신병 일병 저격병 오케이. 두 번을 더 보내야겠습니다. 골수와 융합물질을 혼합하여 병사들의 부생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좋군요. 신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전자기장을 증폭시켜 보지 않아서 주변의 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좋군요. 여성알문만 나오는 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자, 하이퍼 통신 됐다. 드디어 완성. 오케이. 하이퍼 웨이브 중계기 시설을 가능하다. 다음 연구는 버서커웨이브. 평소들은 이들을 버서커라 불러요. 전투 각성제의 신경 제동 사용 가능. 전투 각성제 신경 제동. 싸이오닉의 이즈보너스 혼란의 면역. 나쁘지 않은 거죠. 자, 버서커 신문. 저번에 포획했던 애들. 어휴, 진짜 무섭게 생겼다. 근육 봐, 저 팔에. 오우. 호전적이었습니다. 방어기 기술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제 UFO 동력원 파들자리 한 번 합시다. 프로젝트가 거의 다 안정됐네요. 신문은. 신문은 지금 뭐뭐 했지? 뭐뭐. 잡아갔죠? 섹토이드랑 버서커. 아까 그 질관 하나에 포획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섹토이드랑 버서커. 알겠습니다. 별로 많이 포획은 못했네요. 신맨 메트. 또 이제 뭐 포획할 게 있나? 섹토이드 버서커 말고. 신맨. 신맨 정도. 신맨 정도. 잡는 거. 오케이. 유성. 음. 프로젝트. 음. 스코프 업그레이드 합시다. 네. 유성도 발사하고. 유성이 지금 뭐야? 몇 개 남았어? 비겨봐봐. 두 개 발사 가능. 14분의 11 운영 중. 어? 하나는 갈 데가 없네. 다 탈퇴해가지고요. 하나 그럼 팔아먹어야 되나? 다 탈퇴해가지고요. 둘 다 탈퇴해가지고요. 둘 다 탈퇴해가지고요. 둘 다 탈퇴해가지고요.